어제 서울 압구정동의 한 영화관에서 지즈니 이문식, 양익준 주연의 영화 집 나온 남자들의 VIP 시사회가 있었는데요. 이날 시사회에 많은 스타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편한 차림으로 시사회장을 찾은 이종협. 오랜만에 차태현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집 나온 남자들이죠? 집 나온 남자들. 우리 또 양익준 씨인가요? 똥팔이 정말 재밌게 봤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 나온 남자들 파이팅! 연예계의 소문남 입담꾼 영공영진 씨도 시사회에 참석했네요. 얘요, 얘. 영화요? 네, 자랑 많이 하던데요? 많이 하고요. 어쨌든 우리 지진 씨 주연장, 집 나온 남자들 대박을 기원하면서 또 워낙에 우리 이문식 선배님이나 양익준 씨나 워낙에 출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영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부담 없이 재밌게 보겠습니다. 집 나온 남자들 파이팅! 패셔너블한 의상이 눈에 띄는 이천이도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집 나온 남자들 파이팅! 이거 보고 집 나가면 어떡하죠? 현재 드라마 동의에 출연 중인 지진이는 바쁜 스케줄에 미처 수염을 떼지 못하고 시사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바쁘지 않습니까? 영화 똥파리의 주인공 양익준도 집 나온 남자들에 함께 출연해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저 양익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지진이는 함께 출연한 배우들과의 찰떡 호흡으로 집 나온 남자들의 재미가 더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았던 경우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전 작품들이 호흡이 안 맞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맞았는데 이번에는 더 잘 맞았어서 영화도 그만큼 재미있게 잘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드리고요. 집 나온 세 남자의 유쾌한 소동극을 그린 영화 집 나온 남자들. 바로 내일 개봉합니다. 젠틀남 디즈니의 유쾌한 변신. 영화 집 나온 남자들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지난 31일 서울 왕심리의 한 극장에서 영화 집 나온 남자들의 시사회가 있었는데요. 보타이의 베스트를 배치해 깔끔한 본패션을 선보인 지진이. 지진이는 그간 부드럽고 지적인 매력으로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었는데요. 그랬던 지진이가 집 나온 남자들을 통해 깜짝 코믹 변신을 선언해 화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가 재미가 없었나요? 저는 사실은 코미디 영화를 되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코미디 프로그램도 좋아하고 지금 이런 과정들, 이런 코미디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것은 나중에 정말 더 좋은 물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런 것들을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폼부나게 이혼하고 싶었던 남자 지진희 오지랖 넓은 남자 양익준 존재조차 몰랐던 남자 이문식 이해력 달리는 새 남자의 유쾌한 아내 찾기 여행 영화 집 나온 남자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